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아입니다! 오늘 제 친한 인천스 공주들이 일산 저희 동네에 놀러 온 기념으로다가 오늘 우리 같이 파우치와 백을 털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희 집에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오늘 왜 또 이분들의 파우치를 털까 생각이 들었냐면 이 모두가 저와 같이 면세에서, 메이크업 브랜드에서 함께 했던 친구들이어서 오늘 한번 같이 털어보면 너무 재밌겠는 거야! 그치? 그래서 한 분씩 제가 한번 어떤 경력이 있으시고 뭐하고 계시는 분인지 한번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분은 연짱이신데요! 이분은 심지어 본인의 브이로그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는 마른 쿨한 유튜버이시잖아요! 오늘 바비브라운에 있을 때 우리 연짱은 슈에무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슈에무라에서 경력이 얼마 되시죠? 4년입니다! 현재는 지금 프라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 멋지죠 여러분! 너무 멋지죠 여러분! 짠! 여러분! 이분은 이계란 씨입니다! 이 언니는 제가 바비브라운에서 근무를 했을 때 저의 직속 선배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바비브라운에서 저와 함께 계셨다가 제가 먼저 바비브라운에서 퇴사를 떠나버리고 지금 현재는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여기! 바비브라운에 몇 년 있었지? 나 6년! 6년 바비브라운에 계셨고 현재 샤넬에서 근무하신 지 지금 3개월? 4개월? 4개월 차입니다! 자 여러분 이분은 지금 본인 인스타 아이디 자동으로 공개하고 계십니다! 지움 씨 이분도 저랑 같이 동기로서 되게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인데 이분은 지금 어디 계시죠? 어떤 브랜드이시죠? 저는 지금 슈에무라에 있습니다! 7년 차입니다! 지금 슈에무라에 7년! 현재까지 근무 중이신! 어쨌든 메이크업 아티스트님입니다! 그러면 친구들 소개를 마치고 이제 같이 파우츠를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시작! 가방 갖고 왔고 너부터 해야지! 그러면은 일단은 가방 본인들 거 한번 자랑해줘! 근데 나 솔직히 제일 통나는 건 이거긴 한데 이거 코스죠? 네! 아놀이틱 벨벳! 프라라다! 저는 이거! 제가 요즘 진짜 자주 들고 다니는 메종 크램이라는 패딩백입니다! 근데 난 궁금한 게 이 코스 미니백 이거 별로 많이 안 들어가지 않아? 진짜 많이 들어가! 이거 맥주 3캔도 넣어봐! 오 맥주 3캔도 넣어봐! 넣어봤어! 넣어봤어! 우리 계량치고 탑시다! 그래 나 없으니까 내가 풀게! 나 이거랑... 바비야! 바비 파우치가... 이게 진짜 좋아! 이게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추천! 언니 나 아까 아구 웃겨!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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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난다고! 아구! 나 이거 말해주고 싶어! 아 뭔데? 이런 페이던트 소재는 절대 영수증이랑 같이 넣으면 안 돼요! 오! 귀여워! 이거는 절대 지울 수 없어요! 이거 안 지워져? 절대! 이 소재상! 근데 이거 AS 같은 건 안 돼? 안 돼 안 돼! 페이저의 소재가 안 돼! 그래서 알아서 잘했어야 되는 거네! 열에도 되게 약하고! 지갑이 제조된다 이랬어! 자 이제 털어주세요! 아 너무 너무... 아 근데 이거 좀 괜찮거든요? 근데 이 지퍼백 혹시 한 개밖에 없었어요? 아 근데 이거 하시는 분 많으실걸요? 아니 근데 이거... 몇 친구도 있는데? 약간 이 만져와요! 환경보호 몰라요? 약간 교체할 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한 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너무 좋아! 샤이닝 린댄! 이건 진짜 원톤 필승템 애교살! 진짜 너무 좋아요! 꼭 이거는 진짜 사야 되겠다 싶어서 주면 돼! 이거는 진짜 이쁘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실브라운! 실브라운 컬러에요! 2번 컬러입니다! 이거는 진짜 머리 색깔 상관없어요! 나는 이게 제일 좋아요! 슈브라운 입는 김에 보통 보편적으로 사기에 무슨 컬러가 제일 좋은지! 슈브라운이요! 완전 이번! 약간 회갈색! 이거는 그냥 보통 머리 컬러 다 어우러지는 느낌? 맞아 맞아! 그럼 아코는? 아코는 좀 더 브라운? 근데 내가 스톰 그레이를 흑발 때 진짜 많이 썼는데 생각보다 더 그레이어가지고! 맞아 맞아! 오히려 흑발에서 조금 동동 뜨게 느껴질 때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뭐야? 아 웨이크메이커 거구나? 세일에서 샀어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 아 디부티그 투 칠리. 받으신 거 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세일이 빼 거 아니에요? 오늘을 위해 구매하시길 바래요. 가짜 인생 때까지 오지 말라고. 저 이거 진정성이 좀 떨어지는 거 같은데. 아니 두 통인가 세 통 때. 아 그러면 두 통 쓰고 새로 까신 거구나. 까신 거구나. 근데 이거 예뻐. 이거는 가을 웜 톤의 가장 정석일 것 같은 컬러다. 이거는 샌드듀. 이거지요? 제가 진짜 이거 많이 써서 그래. 죄송한데 스틱 섀도우가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봐. 아니 이거는 아이베이스처럼 써요. 야 이거 봐. 부러질 거 같은데? 기본 아이베이스로 너무 색깔 예뻐요. 진짜로. 무난하게 스틱 섀도우 찾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추천해줬던 컬러야. 그쵸님? 그리고 이건 사실 이것도 세일에서 한 거야. 그래요? 어 맞아요. 어 나 너무 좋아해. 무슨 향이라고? 그쵸에서 뽀. 지윤이 이거 바디크림까지 있잖아. 진짜? 지금 계절 딱이야. 진짜 너무 너무 좋다. 캔디 코랄 블러링? 나 이거 근데 처음 봤. 되게 잘 쓴다. 구멍난 거가 레전드인데? 맞아. 여기 한 줄짜리? 힙해. 요새 블러셔네 이것만. 강델리온. 강렬다 추억의. 말해 뭐해. 여기가 많이 쓰는 거. 말해 뭐해. 아 이거는 주외가 준 거예요.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예뻐.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예뻐. 색깔 너무 예뻐. 나 이런 거 엄청 좋아해. 이거 너무 예쁘다. 내가 가져갈래. 이거 남았어요 이거. 이게 지금 보면은 세럼이랑 이 알갱이가 파운데이션이야. 대박이지? 브러쉬가 있는데 제가 그거는 입만한데 그 브러쉬로 발라야 돼요. 꼭꼭. 처음에 짬에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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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되게 신기하지? 이게 근데 파운데이션으로 변한다? 근데 이게 세럼처럼 발려. 그래 그거야. 와 근데 광 미쳤다. 미쳤다. 여기서 진짜 딱 세 개만 골라야 한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일단 얘는 얘를 고를게요. 아 1번. 1번. 하드 포뮬라 실브라운. 근데 얘. 근데 이거 인정. 아 파우치에 꼭 세 개만 더 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이거. 아구 칙칙이. 아구 칙칙이. 아구 칙칙이. 어머 근데 세 개만 하기엔 너무 작아. 네 개 하자. 그래. 왜 이 진행을 수정하셨다. 이게 좋은 걸 떠나서 지금 계절에 이거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선크림 있어야지. 선크림 아니면 핸드크림. 아 핸드크림. 다섯 개가 될 거 같아. 안돼 안돼. 더 이상은 안돼요. 아 어떡해. 그냥 하나도 묶어. 눈화장은 꼭 할 수 있어. 눈화장은 뽕이 안 함이랑. 나는 향. 근데 심지어 립도 다 버리셨어. 립도 없어. 립도 없어도 돼. 아 이거 하나 해. 그냥 이 맛만 상쾌하면 돼. 이너뷰틸 도시맥 씨. 네 이계란 씨의 파우치 잘 봤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서 부의 냄새가. 가방을 제일 큰 걸 가져오셨거든요. 원래 근데 보부상 맞췄지. 근데 나한테 분명히 카톡으로 자기 파우치에 뭐 넣을 거 없다고. 항상 있어야 되는 캘렌징 티슈. 대박. 다이소구나. 네. 그다음에 지갑. 두 개가 뽑았어요. 저기 죄송한데 이거 너무 위협적이에요. 이거 봐. 이거 씨. 그리고 향수 쓰는 거. 마드모아젤. 냄새 맡아 볼래요? 딱 향의 냄새예요. 진짜 좋아. 약간 그 돈 많은 언니들 냄새. 그다음에 이거 저의 속눈썹. 메인 쿠션. 지니가 추천해준 인생템 벌써 두 통째. 나도. 나 이거 세 통 썼잖아. 두 통째 쓰고 있어요. 짜롱.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거 메이크업 인생템이고요. 이거는 무슨 가방을 매도 무조건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럼 이것부터 소개해주세요. 메이크업 찐템. 보라메르시. 진짜. 뭐야? 거짓말 안 치고 5통. 거울에서 약간. 왜요? 이것만 이걸로 발라도 되겠네. 그다음에 5통 또 넘게 쓴 거. 여러분. 슈에브라 언니가 추천하는 슈에브라 제품은 찐이라는 소리거든요. 521번. 그냥 이것도 무슨 블러셔를 바르든 무조건 베이스로. 또 제가 최근에 산 블러셔들도 두 개. 아 이거 크릴이야? 이거 크림 블러셔인데. 이거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 거 아니야? 하나가 뉴트럴 블러쉬고. 하나가 아몬드 블러쉬. 하나가 아몬드 블러쉬. 오 너무 예쁘다. 아니 근데 이 질감이 되게 부드러워. 약간 그 아까 그. 피 피. 느낌인가? 처음 봐. 너무 예쁘다. 우와 미쳤다. 우와. 자 그 다음으로. 이거 궁금했어. 이거 약간 좀 홀리카분들이 보시면 좀 그럴 거 같은데. 왜? 2018년도에 제대로 된 거 같아. 잠깐만 잠깐만. 안녕히 계세요. 모닝더 메이크업에서 일하셨으면서. 아직. 아직 트러블 안 났어. 이거 진짜 버리기 심한가봐. 이 힙팩 봐봐. 빙고 될 거 같아 빙고. 아니 근데 내가 아직도 팔고 있는지. 어제 홀리카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어. 근데 아직 팔고 있거든. 아직 팔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예쁘더라. 패키지가 바뀌었거든. 패키지가 예쁘더라고. 아 근데 이거는 근데 진짜. 럼톤이면 또 환장할 만한 그런 제품이긴 하다. 너무 예뻐. 내가 젤라이너로 바꿨거든. 펜슬을 쓰다가 붓을 쓰다가 젤로 다시 정착을 한 게 얘 때문에 정착을 했는데. 이게 미샤 팔레트 페인트. 이게 진짜 좋은 이유가 얘가 짤면서 동시에 대한 조절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짜가지고. 여기서 팔레트까지 얘가 조절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있는지도 몰랐어.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안 지워지고. 진짜 젤라이너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추천. 어디 거예요? 미샤예요. 미샤. 근데 꼭 미샤라고 말하셔야 돼. 미샤. 이거 투쿠 전 색상 다 써봤거든. 너무 예뻐. 전 색상 다 써봤는데. 웜티어야? 이거 풀티어인데. 웜티어를 다 써서 그냥 풀티어 쓰는 거야. 웜티어, 풀티어 완전. 웜티어, 풀티어는 무조건 꼭 사세요. 그리고 애교살 컨실러로 투쿠베이지가 최고야. 맞아. 이건 내가 진짜 너무 추천한 거야. 이거는 진짜 컬러그램 몇 호야. 1호 더블스타. 이건 진짜 글리터 입문템한테 추천한 거야. 반짝이 무섭고. 진짜 거짓말 치고 안 물어보는 사람. 맞아. 진짜 다. 또 있어. 이거 메이크업을 일단 넘기고. 무조건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고 다녀. 인공눈물. 핸드크림. 저 무조건 있어야 돼. 귀여워. 이름이 귀여워. 이건 네일아트 샵에서 받은 건데. 이거는 그냥 그렇고. 이거 약국에서 산 거거든? 이거 2,000원. 이거 진짜 사. 고은손 이거 여러분 이거 사세요. 진짜 고아져요? 이거 진짜. 그리고 이거 되게 촉촉하고. 되게 빨리 흡수되고 좋아. 이거는 그냥 이마트에서 저도 구강 스프레이. 아까 제가 그렇게 찾았는데. 속눈썹 붙일 때 이거 핀셋 필수고요. 아하. 검정색이래. 그다음에 렌즈통. 이거 진짜 추천해주고 싶어.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진짜 그 쿠팡에서 렌즈 집게를 검색했는데. 이 긴 게 4개 얼마였지? 만 원도 안 했어. 이 긴 게 너무 왜 필요하나 싶었더니.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쓰면은 나 이제 작은 거 못 써. 이거는 밥도 드세요. 이거 뺄 때도 편하고. 진짜 이거 넣을 때도 편하고. 진짜 좋아. 이제 립 나왔다. 이거 거짓말 안 치고. 아니 이 머리. 내가 기둥 하나 세우자. 이 언니 무슨 립 바를 때마다. 기본 베이스로 무조건 이걸 바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추천해도 이걸로 일단 다시 돌아오더라. 맞아. 진짜 로비 쇼킹. 나 이거 출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쓰는 거야. 그 공병 한 번을 모아봤는데 거짓말 지금 10개까지 모아봤거든 내가. 이거는 그냥 일할 때 발라요. 무지개 매니저. 무지개 매니저. 우리 그때 같이 샀던 거다. 맞아. 4호입니다. 근데 막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럼 안 볼래요. 요즘 진짜 많이 바르는. 귀여워. 이게 뭐야? 1호 물먹로즈랑 5호 물먹피치. 예쁘잖아? 너무 예뻐. 진짜로. 이거 예쁘다. 너무 예뻐. 이거 그거다. 요즘 유행한 토끼 혀. 아 맞아 맞아. 토끼 혀 입. 립 펜슬이고 바닐라 코코 예뻐가지고 사봤거든요. 그냥 일하면서 쓰기 좋아요. 예뻐요. 나름. 여기 이거. 하트 퍼센트랑 비교해줘.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얘가 오티야. 얘가 더 부드럽다. 하트 퍼센트라고. 그다음에 이거 하트 퍼센트 오티. 이거는 그거잖아. 그냥 입술 쉐이딩 할 때. 그림자 넣는 색깔. 이거 좋아요. 추천. 저도 이거는 무조건 추천. 여기서 그러면. 3개만 뽑아야 한다면. 무섭다. 하시겠나요? 근데 너 확실하게 뽑으셨어. 얘왕. 얘왕. 얘. 여기 포함에서도? 이렇게 3개? 아니 이 립스틱은 안 뽑으면 좀 안 돼. 아니 근데 진짜 토니몰이 어떻게 담당자님. 어떻게 연락 안 될까요? 진짜로. 제가 기둥 하나 세웠거든요 거기. 자 우리 이제. 신 지윤동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윤씨. 아 난 이런 메쉬망파 없이 좋아해. 속이 잘 보이는 거. 이거 시행으로 할 거예요. 우리 지윤씨가 거울공주거든요. 이 손거울이 없으면 나가지 못하세요. 그래가지고 손거울 무조건 있어야 되고. 오늘은 돌돌이. 야 귀엽다. 나 돌돌이 들고 다니는 게 처음 봐. 이거 접착력이 진짜 좋아. 어떡해? 딱 한 번 들고 있어요. 예쁘다. 그 재주년월은 없네요? 이거는 립이에요 립. 립만 들어가는데. 립이랑 인공눈물 들어가는데 이거 이따가 소개해드릴게요. 수영이가 진짜 사랑하네. 이러니까 7년 동안 이렇게 해야지. 아니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평소에 메이크업 찐템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난 이게 궁금해. 오늘 하고 온 제품들 가져왔어. 좋아요. 손 때 묻은 거 어쩔 거야. 아니 여기 손 때 안 묻은 게 없는데. 처음에 선크림. 선크림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썼던 건데 근데 SPF가 이게 35밖에 안 돼서 이게 50짜리 레이지 선. 이거 되게 순해서 이거 먼저 하고 이걸 하는데 요즘 너무 건조해서 이거 실리스카 재생크림이거든요. 제형을 섞어가지고 올립니다. 근데 너가 원래 베이스를 안 하잖아. 이렇게 세 가지만 하면 전 피부 끝. 그다음에 이거 이걸로 마무리? 아니 이거는 그냥 팔자주름 죽여요. 아 역시. 저도 오늘 이번에 염색해가지고 실브라운 2번 컬러로 씁니다. 섀도우는 이거 네이밍. 네이밍에 블러셔잖아. 블러셔인데. 아 섀도우로 쓰고는구나. 섀도우로 써요. 눈 위에 섀도우로. 눈 빠꾸났다. 위에 이거 하나만 발라요. 오오. 그다음에 눈 밑에는. 하하하하하하. 예. 이거는 진짜 뮤트 최근에 나온 거. 아 이거 이거 나 궁금했어. 이거 진짜 너무 예쁩니다. 오오. 예쁘다. 약간 울먹울먹한 느낌 나는. 약간 그을의 느낌? 그다음에 도화살몬 이번에 최근에 나오는 건데요. 이거 너무 예뻐요. 헤이다 응기꺼 보고 샀습니다. 이 컬러가 약간 그런 컨실러와 핑크 사이거든요.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단독으로 해도 예뻐요. 이거 사야겠다. 너무 예뻐요. 도화살몬. 힛팅뷰러네요 이것도. 힛팅뷰러. 근데 이거는 보다마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겁니다. 이거는. 아 근데 이거 이렇게 안 밀어도 되고 이거는 이렇게 세운 거예요.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합니다. 너무 좋다. 나 해봐도 돼? 이거 너무 좋은데? 오 바르면 하네 오오오오오 바르면 해. 이걸로 코코코 진주 만들어주고 líins한 하이라이터로는 약간 최고야. 밀크터치의 다크토프 완전 블랙 아니고 약간 그레이 브라운 느낌 딱 멋거다. 그 다음에 릴리바이 레드 나 이거 옛날에 진짜 말씀이 두펜 라이너. 그 다음에 립이에요. 립. 아니 근데 이렇게나 많이 갖고 다녀? 립은 좀 많이 갖고 다녀. 아니 근데 오늘은 좀 가져왔어. 무조건 하는 거는 이거. MA 피치 베이지인데 이거는 꼭 이렇게 세워서 말고 높여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간 인중선이 약하신 분들. 나도 근데 이거 오토밋이 아까 나왔던 거잖아. 이거 진짜 무조템. 베이스는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우와 예쁘다. 이거 뭐야 너무 예쁜데? 이거 맥의 허니러브예요. 너무 예쁘다. 이거 베이스 립으로 엄청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쁘다. 이거 나 비슷한 이게 그거랑 비슷해. 3CE의 웨이맥. 발색이 넘사긴 하다. 매트인데도 약간 부드럽게 발려. 우리 이거 다 사겠다.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강추드리고요. 나는 이런 거 좋은 색을 좋아해.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이거 뭐야? 너티 베이그 컬러입니다. 이런 거 베이스 바르고 여기 위에다가 살짝 올리면 이게 어우러지면서 너무 예쁘다고 이런 거. 광택 광택 미쳤어. 이거 광택 바르고 싶을 때? 맞아요. 그건 약간 좀 더 핑크다. 살짝 바르면 돼요? 야 이거 무슨 컬러야? 이거 두 개 같이 발라야 돼. 야 이거 뭐야 이거 미쳤네 이거. 같이 발라야지. 야 이거 개 이쁘다 이거. 아 같이 써야 얘는 빛을 보내드리네. 살짝만 바르셔야 돼 이거 위에. 나 찍어 갈래. 오마이갓. 커팩에서 7차원 때에서 오늘 와우 로켓으로 바로 받았죠? 나 올리브영 가야겠다. 얘는 베어 피치. 이거 이뻐. 자 여기서 그러면 세 개만 고르셔야 돼. 일단 이거. 아 근데 그럴만해. 나 이거 살라고. 너무 예쁘더라. 아 너 못 고르긴 하겠다. 근데 아 이거 이거 보기 못 고르겠다. 그래 그래. 슈언니잖아. 7년차의 핑크. 아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뭐 선크림이긴 한데. 지금 근데 이것보다 이 오트베이지가 더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아 그러면 이거는. 일단 저 이제 마지막 제 차례인데요. 전 사실 풀메이크업 제품은 우리 자녀애들은 다 아니까. 그냥 외출할 때 들고 다니는 파우치가 아팠어요. 일단 저의 파우치. 아 이거 뭐라. 아 제발 좀 살려줘. 정답. 에어팟. 아 귀여워. 에어팟. 이거 심히고 쿠팡에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칼을 빌려달라 해가지고. 지갑. 마 땡. 그 다음에 네. 곱창끈. 제가 최근에 산 마 땡킴 지갑인데. 약간 그냥. 카드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은 좋은 것 같아요. 짠. 한 개씩 없게. 일단 이거는 알코올스마. 왜 웃어 미웃지마. 그 다음에. 제가 라식을 했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조금 심각한 수준이어서. 인공눈물. 이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나 또 나왔지. 바비브라운 찐템. 네. 인정. 이거 지금 죽어거든요. 핑크. 써봤어. 저는. 써봤다뇨. 안 써봤어요. 이거는 뮤드의 드리즈방인데요. 요즘에 이런 멜팅방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너무.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뮤드 제품이고. 이 베베넛 컬러는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예뻐요. 너무 내 스타일인데.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도 곱창. 그 다음에 이거는 역시나 내 나의 사랑 네이밍. 이것도 이거 진짜. 찐템인데. 이게 여기 위에. 개별면보. 리무버가 묻어있어요. 나 이거 뭔지 알아. 오픈이 있는데 이거를 까요. 그리고 이렇게 까서. 거기 다 지워봐요. 여기에 리무버가 묻어있거든요. 이거를 아이라인이나 아니면 수정 메이크업 할 때. 이거 너무 심각해서 나오네. 이거 진짜 강력하다 얘. 이거 근데 세일하게. 웨이크 웨이크 사세요. 어쨌든 이게 지워져요.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냥 문제되는 것보다 잘 지워지거든요. 여기 비닐 그냥 코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닦아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최근에 빠진 핸드크림인데. 근데 이게 냄새가 제가 좋아하는 냄새예요. 너무 좋죠? 너무 좋다. 뭐야? 싫어? 호불호가 갈리긴 하네. 호불호 불호. 호불호 불호. 이제 이거는 우리 세 명한테 나온 제품. 하트 퍼센트 오트베이지. 그리고 이거는. 뭐야 그거 궁금해. 이게 라비오트라는 브랜드의 틴트인데. 여기가 와인병 모양 틴트로 뜬 브랜드거든요. 샘플이에요. 미니 사이즈인데. 이게 진짜 그냥 체리색인데. 착색이 미쳤어요. 너무 예쁘다. 착색이 미쳐서 이거를 저도 베이스로 되게 잘 쓰고 있는. 엄청 쨍하네. 그래서 이거 바르고 위에다가 약간 누디한. 이런 색깔. 이런 거 바르면 너무 예쁘겠죠? 그리고 이거는 향수들인데. 저는 미니 향수 이런 거 있으면 다 받아가거든요. 그런 거야. 왜냐면 이거 파우치 넣어놔야 돼. 문제 나한테 무슨 냄새 날지. 맞아 맞아 맞아. 난 내 인생 땜 뷰러. 마지막으로 저의 요즘 이 조합은. 이거 진짜 예뻐. 이 피에. 그냥 이렇게 해야지. 맞아. 블러리 푸딩 팟인데. 얘가 마이. 얘가 리릭스거든요. 두 개를 같이 썼을 때가 레전드로 있어. 이거 진짜 예뻐요 근데. 이 주름 메워주는 게 미쳤어. 이게 진짜 너무 예쁘다고. 포인트로 넣어주는 거야.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 근데 세 개 골라주세요. 저는 알코올스완. 야 나한테 넣었어? 그 다음에 이거요. 진짜? 왜냐면 저는. 대반전이야. 그날 그날 꾸미는 립이 없어도. 착색용 립은 한 게 필요해요. 그냥 언제나 바를 수 있는 립. 와 인정 인정. 이건 진짜 인정이다. 신체에 한 부분이야. 뷰러는 제가 유일한 수정 화장용 뷰러입니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파우치 소개해서 우리 잔양이들도 뭔가 한 가지라도 영업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같이 파우치 털해줘. 우리 사랑둥이 너무 고마워요. 그럼 오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괜찮은데. 쿵쿵스 좀 자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쿵쿵스에 로이즈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짜잔. 이분은. 미쳤나봐. 짜잔. 이분은. 연장이신다. 이분은 혹시. 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나 아무것도 안했어. 이거 이거. 울어. 미안해요. 하하하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